앞서 보신 경찰의 채혜병 순지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짜맞추기였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경찰 발표를 존중한다고 밝힌 대통령실은 빠르면 오늘 채혜병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경찰에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답정러식 맞춤형 결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러려고 수사를 1년이나 끌어온 것입니까? 이런 깜깜이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제3자인 척했던 경찰이 수사 결과를 통해 자신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수용할 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다르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이 없었다고 말해 경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냐는 지적엔 억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오늘 채혜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채혜병 순직일 주기인 오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